아 큰일났어! 아 정말이에요. 저 정말 큰일났어요. 아 저 정말이에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우와! 아 큰일났다. 아 큰일났어. 아 정말이에요. 저 정말 큰일났어요. 아 저 정말이에요. 아 배 아파. 아 배 아파. 아 야방할 때 이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제발 참참해. 그리고 비제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. 아 비제이가 없어. 아무나 맡기라고.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. 제가 아프리카 비제인데요. 진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잠깐만 이것만 두고 네. 아 저 그래도 제가 저도 아프리카 보거든요. 방송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원래는 핫쌤님. 몰카요? 몰카를 해볼게요. 네. 몰카를 해볼게요. 네. 몰카를 해볼게요. 모용카를 해볼게요. 뭐 보이시네? 꼭 그렇게. 다 가져 가야만. 속이 후련했냐. 야 왜? 아 짠데요. 사람이 도망가라 해가지고 몰카로 한 번 해보라 해가지고 아니 왜 몰카를 아니 왜? 아 나 깜짝 놀랐네 와 난 진짜 나 와 난 진짜 와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와 아 근데 BJ도 아닌데 왜 이거 들고 치셨어요? 시청자분들이 도망가라 하실 때 이것도 되게 인연이네요 저의 그런 약간 급으로 인해서 아 그 그렇구나 저는 그러면 BJ인지 모르시죠? 아 알죠. 선생님 어 진짜요? 저 실물 어때요? 아 실물도 이쁘신거 같아요 그럼 제가 연락처 갈라 하면 연락처 준다? 예 여기까지 예 예